여러분들 수능 잘 봤나요? 저 또한 수능을 봤었고 여러분들 또한 우리 채널에 있는 그 수능을 본 고3들한테 해줄 말들이 꼭 있단 말이야 일단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들 수능 너무 고생하셨고 결과가 어떻더라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시는, 원하는 그런 거에 있어서 다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은 수능을 봤어 수능이 어떻게 됐든 보통 수능을 보는 그 목표가 뭐예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게 있죠 뭐 OT라던가 첫 선배님들이나 학생들을 만나러 가는 거 얼마나 설레 그 젊음의 꽃이야 대학교로 꼭 굳이 안 가더라도 20살 때는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입고 어떻게 소비해라 그거 한번 딱 얘기하고 가면 재밌을 거 같은데? 일단은 지금 가장 수능이 끝난 직후에 좋은 거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25일까지 가장 지금 옷이 쌉니다 이번 시즌에 정말 특이한 게 정말 빨리 할인을 때렸어요 정말 빨리 다 같이 사장님이 미쳤어요 급도 있었어 이번 연도 제품도 진짜 싸게 팔았어 30% 50% 이렇게 팔았단 말이야 그리고 진짜 SS 제품은 막 70% 이렇게 팔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 쇼핑해야 돼요 고3들 내가 말하는 게 뭐냐면은 그때 가서 봄 제품을 준비하면 늦어요 물론 그때 당시 SS 제품을 구매해도 되지만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FW 제품을 세팅하는 게 여러분들이 학교 갈 3월 그때 가장 적절한 날씨입니다 제 채널에 올라온 옷들 많잖아요 그것 위주로 먼저 쇼핑을 해라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대학교 맨 처음에 입학할 때 뭐 입고 갔어요? 그때 날씨에 맞는 거? 당연히 정장 세트? 저런 친구 조심해야 돼 저런 친구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로 물론 입고 갈 수는 있어 입고 갈 수 있는데 난 조금 TPO에 안 맞다고 생각해 내가 생각했을 때는 3월에 입학하면은 맥코트 이런 게 마디노선 맥코트 요즘 뭐 레귤러 형태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맥코트나 오히려 진짜 스니커즈 그냥 깔끔한 거 이런 거 신고 간 게 좋습니다 근데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여러분들 영끌 해가지고 시즌에 가장 괜찮은 신발을 신고 가는 건 괜찮아 근데 나머지는 조금 더 캐주얼하게 입고 와야지 이거 공감하시지 않아요? 이게 신발이 내가 봤을 땐 가장 중요할 거 같아 아무래도 이제 성인이고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옷에 관심을 가지니까 이게 스타일링은 당연히 미흡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상대적으로 근데 신발을 괜찮은 거 신고 가면 옷을 좋아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야 난 이거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 정장 세트에 범고래 신고 가세요 저 조심하세요 두 번째는 이제 아이폰 쓰시면은 에어팟 맥스 근데 에어팟 맥스 너무 비싸기는 한데 솔직히 에어팟 맥스 하나 끼고 가면 괜찮지 에어팟 맥스 딱 끼고 가면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에어팟 맥스로 막 휘익 돌리면서 자랑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하는 거는 은근히 나의 센스력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아이템도 위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튀지 않고 너무 이제 배척당하지 않는 에어팟 맥스랑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는 신발 근데 산산기어는 좀 너무 매니아틱해 산산기어는 괜찮은데 알아볼 사람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 패디깐은 다르겠지만 산산기어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 나는 살짝 캐주얼한 고커룩에다가 갔는데 산산기어는 이 새끼는 왜 등산을 저는 왜 등산복을 입었지 막 이래버릴 수도 있어 살짝 위험해 산산기어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처음에 대화를 많이 안 하는데 그때 가장 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건 뭐냐 얼굴은 이미 디폴트야 고정이란 말이야 얼굴은 그럼 뭐야 뭐 헤어스타일이나 패션 스타일 아니에요 어쨌든 사람과 사람의 만나는 거에 대해서 외모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1순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성격이라던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하기는 시간까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옷이라는 것이 굉장히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걸 좀 하나의 포인트 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막 차려입고 가지 말고 후드티에 아니면 스웻셔츠에 편한 바지 그리고 예쁜 신발 요 정도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OOTD도 보면서 요렇게 대학교에 가면 좋다 요런 것도 한번 볼게요 작년 겨울 코디 모음 작년 겨울 코디 모음 아 요거 괜찮아 이거 근데 살짝 멋부린 거긴 한데 이게 왜 괜찮냐면은 사실 학교에 코트를 입고 가는 게 조금 그래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해야 되는 점 만약에 대학교를 가게 되면은 이런 후드티 모자를 써줌으로써 오히려 이게 코트가 좀 덜 멋부린 느낌 트래비스카 조던 신발이나 모자 후드 요런 거랑 조합을 하게 가면 아 쟤는 코트를 좋아하는데 되게 캐주얼하게 입고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구요 요거는 지금 겨울이니까 이런 폼러너 말고 다른 아이템으로 교체를 하면 될 것 같고 이런 깔끔한 후드티에다가 이런 싱글코트 같은 거 그 다음에 캡 이런 게 중요해 캡 근데 난 모자가 좀 안 어울린다 모자가 없다 이러면은 머리를 좀 최대한 좀 깔끔하게 하고 가면 좋겠죠 이제 보니까 좀 사실 속후년이 대학교 패션의 좀 정석이네 너무 막 과하게 입지 않고 포인트 주면서 캐주얼하게 입는 이런 컬러풀한 푸드도 너무 좋고 아 이런 건 좀 과할 수 있네 갑자기 학교 가는 데가 너무 벙거지 이런 거 쓰고 가면은 이거는 좀 과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장갑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런 거는 좀 주말에 이렇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요런 거 요런 거 대학교 패션의 정석이지 패딩에다가 푸드에다가 캡 하나 써주면서 바지는 오히려 좀 이런 스웻팬츠 이런 거로 좀 살짝 마실라운 듯한 느낌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이런 거 되게 좋은 예시인 것 같습니다 좋군요 진짜 남성분은 이렇게 입으시면 돼요 진짜 대학교 룩의 정석입니다 문화생활 아 코트 이쁘다 아 근데 요런 사진 보면 되게 기분 좋아 나 이제 영화 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콜라 쭉쭉 하면서 팝콘 먹는 그 여유로움 느끼고 싶다 되게 깔끔한 더플코트 코디네요 하의는 미니멀 프로젝트고 신발은 아디더스 제품입니다 깔끔한 더플코트에 문화생활 예시죠 요것도 좀 대학교 패션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입학할 때 요렇게 딱 입고 가면은 무언가 좀 깔끔하게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플코트 워낙에 캐주얼한 느낌의 대명사니까 코트 중에서도 가을 갈대밭 감성 좋아 아 또 이거는 또 이제 주말 그렇게 학교생활 하다가 주말에 여자친구와 데이트 갈대밭 이런데 갈대 갈대밭에 갈대 라임 쥐었죠? 뉴발란스랑 데님 팬츠에다가 발목한 코트 뭐 이런 어반디 타입 논플로어 뉴발란스 993 학생 코디에 되게 딱 좋은 예시다 이분이 근데 살짝 근데 이거는 캠퍼스룩이라기보다는 고등학생으로 내려간 느낌인데? 고등학생 독서실 갈 때 그런 느낌이긴 해 뭔가 핏이 살짝 이게 너무 크다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꾸안코 코디 아 본인 입 본인 입으로 아 본인 입 본인 입으로 방금 말씀하신 거요? 틀린 말씀은 아니신 것 같아요 진짜 맨투맨에다가 스웨트 팬츠에다가 뉴발란스 화이트 컬러 티어스 레이어드하고 헤드셋 그리고 귀여운 부위 잘생긴 얼굴까지 상의는 퍼즈고 하의는 무늬이고 신발은 뉴발란스 5530 제품이라고 하네요 아니 근데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한다고?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미니멀 코디 이거 봐야겠다 이거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미니멀 코디 근데 맞아 또 아 맞아 저 분도적이 없어 뭐 옷을 스타일리쉬하다 잘 입었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이런 배경이나 전지적인 이런 톤온톤 코디가 일반적으로 입는 사람들이 봤을 때 내 남자친구가 이렇게 입으면 깔끔하죠 라는 느낌이야 아 근데 이 이건 좀 킹받는다 이거 억가 좀 하자면은 테라스에서 여자친구랑 드시고 있다가 이거를 들고 굳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사진 찍는 것 근데 틀린 말씀 하나 없으십니다 귀여운 바지핏 하하하하 귀엽다 하하하하 아 이 분 글은 틀린 말은 없네 흔히 말하는 볼륨핏에다가 뉴발란스에다가 스웨이 셔츠 대학생 코디에 너무 좋은 예시에요 또 이 분 글 보고 좀 참고하면 진짜 베스트 바지핏이나 이런 거 잘 빼잖아 톤온톤 이런 거 되게 잘하네 퀴즈 뉴발란스 9106 제품이라네요 이거 다 있습니다 다 적어주시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근데 포즈는 다 똑같아 하하하하 포즈가 살짝 헤드셋에 의존한 감성 이거 이거 살짝 이거 포즈는 다 비슷하시네요 이게 대학교 떨어졌다 하하하하 잠깐만 이거 너무 갑자기 슬퍼버리는데 그래서 받아가신 거예요 드릴 말씀이 없네 이거 좀 기장감이 있는 셔츠인데 빈티지라고 하고요 이거 좀 유니폼 스타일로 되어있죠 자살방지 여행 다녀왔어요 그리고 착끄리네요 하하하 안녕하십니까 우리 얼마나 착하게 다 댓글 달았는지 볼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좋은 걸 가실 겁니다 신발 바지 저업이 너무 예뻐요 고생하셨어요 이제 잠시 숨 고르는 시간을 가지고 조급한 마음을 덜어내시기 어우 너무 착하다 마 그 정도로 옷 잘 입으면 그게 대학보다 나은 기라 하하하하하하 아 빡세네 살짝 멘탈을 털어주네 엄마 힐링 좀 해뿜고 다시 할 거에서 성공하면 되는 거 아니게나 가시나 인내라 결국은 좋은 말이야 츤데레야 수고 많으셨어요 앞으로 저 팔 넓은 세상에서 대학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 빛나는 사람 세상에 어리석어 몰라볼 뿐입니다 감히 대학 주제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